닭도 아 닭이 아닌데 왜 꼬꼬댁거려 여기는 백조의 옷이야 여기저기다 백조야 가자 무서워 저기 많다 하진아 유모차 좀 갖고 갈래? 여기 여기 니꺼쯔? 엄마 동영상 좀 찍고 있어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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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저 물 위에 많은 스완이 강아지 강아지 와우 너무 많다 와우 너무 많다 와우 안 돼 하연아 쟤 발 좀 봐 아빠가 발이 붙었어 아우 따라오고 있어 따라오고 있어 무서워 아빠 안 돼 우와 진짜 많다 여기 진짜 백조의 호수다 라라라라라라라 와 니네 사진 또 찍자 여기서 여기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쁘게 나오겠다 빠진아야 빠진아야 빨리 컴온 음 그걸로 백조의 좋은 것 뭐요? 꽃을? 좋아할까? 좋아할까? 쟤는 물고기만 하연아 하연아 조심 하연아 조심 하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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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날았어 응 오리 아니잖아 오리 날았어? 그래 오리도 있구나 야 줘봐 야 거기 줘봐 너 거기 죽고 있어? 야 야 조심 밀지마 아 차 하연아 조심 뛰지마 뛰지마 응? 응? 응 아 애들 되게 좋아하네 하연이 얼마나 신기할 거야 얘네들도 얼마나 먹이 준다 응 왜 쳐다보고 있어? 이러고 있다 하연이 쳐다보고 있어? 이러고 있다 하연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쟈키는 하나 없지 너무, 너무, 너무 너무, 너무, 너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연이 하연이 하연아 백조가 먹을까? 와우 저거 먹는다, 빵 먹는다 오 우리가 이쪽으로 왔다 오 우리가 올라왔다 저기 아줌마가 빵 주니까 엄청 잘 먹네 꼬록꼬록 여기 아닌데 야, 신기하다 여기 백조가 이렇게 많아? 백조가 이렇게 많아? Look at this one Okay, thank you Okay, thank you I want some I want some 하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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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e Wall 화 화 제가 итог한 please give me bread more 좀 더 밥을 보내줘요 다 했나봐 응 잘했어 잘했어 여기 물이 얕으로 정해져 응 하얀 꽃만 던져 우리 꿈 뭐 갖다가 뱉었어 진짜 맛이 없었나봐 빨리 빨리 자기만 막 떨고 있지 발로 간지러운가봐 백조야 백조가 진짜 많다 안녕 하얀 꽃만 던져 이거 먹나 봐봐 아까 하얀아 뱉었대 먹었어 봐봐 오리인데 왜 이렇게 커 백조 차로 백조 차로 하얀 그만해 그만 던져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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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